김용 구속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한 8억 좀 넘게 받은 것 아니냐. 이 부분으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될지 말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용 부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가 차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가시죠. 이재명 도지사의 복심 정말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의 복심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10%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본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해 4월에서 8월까지 대선 준비를 하는 중에 남욱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재판부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일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저 당시에 저 발언, 민주당의 주철현 의원이 지금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들어가 봐야 이미 다 치웠지 않았겠느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 조금 전에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용 부원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 동의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게 혐의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거든요. 이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은 무엇이냐. 정치자금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그런데 보니까 2021년 4월, 5월, 6월 거의 한 달에 월급같이, 그다음 8월까지 총 8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김용 전 부원장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게 받은 게 맞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충분하다.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요건이 증거인멸이거든요. 어떤 때 증거인멸을 하는 것으로 판사들이 생각을 하느냐. 그거거든요. 이게 혐의를 부인할 때. 그런데 그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돈 받은 일이 없다라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니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철현 의원이, 주철현 의원이 다른 분도 아니고 광주 검사장도 하시고. 검사장 출신이신군요? 대검 강력구장까지 하셨던 분이 다 치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판사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그러면 충분히 이미 증거인멸이 됐겠네. 이런 생각까지 더해져서 오늘 새벽에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김용 부원장의 8억 원 수령 시점이 지난해 4월에서 8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그런데 이 시기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때였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 친문재인으로 분류되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비해서 당내 지지 기반이 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김 부원장이 8억 원을 받았다면 이 자금이 당내 의원 지지 세력 결집에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돈이 흘러간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럼 이 돈이 흘러간다냐. 그것도 지금 확인되는 게 없어요. 현재는 김용 부원장이 지금 유동규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해나가고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전개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늦은 밤부터 해서 몇몇 언론과 별도로 인터뷰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봄물 터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먼저 어제 재판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았는데 기자들 카메라가 붙었을 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먼저 그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신경 변화의 김정은 본부장의 김정은 본부장의 김정은 본부장의 김정은 본부장의 김정은 본부장으로 보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랬던 유 전 본부장, 방금 전에 이용한 앵커 얘기대로 언론 앞에서는 침묵을 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 데 이어서 명령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김정혁 의원님, 어디까지 순사가 진전이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유동규 씨가 나왔을 때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급반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온 다음에 사실은 나 검찰로부터 회유도 받았고 압력도 받았고 불법 수사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주장을 하기 나서기 시작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실은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본질보다는 그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아마 상당한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비일비재에서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법무차관의 성상납 의혹 이런 일들이 주인들이 나와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수사가 굉장히 꼬이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와서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죄값은 내가 치르겠다. 그 대신에 이재명 씨가 치른 죄값은 본인이 치러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다시 또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동규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아마 전국이 엄청나게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 유동규 전 본부장 한국일보 인터뷰 그래픽 다시 한 번 좀 볼까요? 이런 거죠. 이번 이 불법 대선 자금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인지했을까?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물론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뭔가 지시가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하나 넘겨주시죠. 지금의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과연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또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죠. 검찰이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걸 제가 이제 좀 시간대별로 각 언론의 인터뷰 시점을 보니까, 들어갈 때는 아무 말이 없고 했는데, 휴정 시간에 중앙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 회견을 봤느냐? 아, 봤다. 그런데 참 재밌더라. 뭐가 재밌냐? 회견 전체가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심장한 얘기고, 그 뒤에 경기도 안양, 출석을 마치고 나와서 경기도 안양의 공터에서 기자 며칠 또 만납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한국일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주 작심 발언들이 쭉 나와요. 검찰에 가서 다 말했습니까? 하니까 다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2탄, 3탄 더 중요한 발언을 내가 더 앞으로 할 거다라는 강력한 시사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나와서 한 편에 잘 짜여진 그런 시나리오처럼 기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로 지고 갈 게 다르다. 그리고 또 유명한 발언이 나옵니다. 의리라는 게 이 판에는 없다. 내가 의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물론 유동규라는 개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기자들에게 이것이 분명히 대서특필될 거를 알고서 이렇게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다 말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김용 부원장이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또 더 들어갑니다. 8억 4,700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시점과 액수가 나온 것이죠. 작년 4월에 1억, 작년 5월에 5억, 5억 가운데 1억은 배달 사고가 났어요. 6월에 1억, 8월에 1억 4,700 이렇게 해서 8억 4,700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1억을 반환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또 하나 들어가 보죠. 그런데 이 돈이 또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나왔어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5만 원 지폐를 가득 채우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억 단위는 그렇게 갔고 8억 4,700이니까 이 4,700만 원은 1만 원 거로 해서 이 4,700만 원이 또 다른 박스에 담겨서 전달이 됐다. 어떠세요, 김재경 의원?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유동규 씨가 왜 지금 진술만 나온 걸로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구체성이라는 게 또 하나고 또 하나는 저기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유동규 씨만이 아니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뭐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어서 적어도 검찰은 저 관련자들 모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부인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김용 씨가 돈을 받은 거 20억을 달라고 했다가 몇 달에 걸쳐서 돈을 준비해온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더 이상 받지 말까 해서 중단됐고 또 일부는 또 돌려주기까지 했다는 너무나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게 적시돼 있어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 그게 이제 밝혀져야 될 핵심이겠죠. 정혁진 법조인이시니까 한번 변호사께요.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씩 갔는지가 나왔고 방식까지 나왔어요. 뭐 생자에 담겨서 전달이 됐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수사가 좀 진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어쨌든 김용 부원장이나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인 전략이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그 부인 전략이 먹힐까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안 먹히죠.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범죄는 개좌이체 같은 그런 흔적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봤을 때도 현금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건데 현금은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번에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언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어디서 분당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누가 남욱 천화동인 이사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를 거쳐가지고 김용에게 그다음에 어떻게 현금을 종이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밝히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메모까지 있잖아요. 이 정도 밝혔으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도에 있는데 무죄 판결 나온 그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용 부원장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분히 억울한 점은 밝혔고요. 판사님께서 연맹히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 부원장 측은 오히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놀아놨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받은 적이 없으니까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적도 없다. 이런 거죠. 최진동훈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김 부원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앞으로 민주당의 대처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김 부원장은 본인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사실관계는 본인이 증명하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회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남욱 변호사든 아니면 지금 유동규 씨든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두 분이 예전에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 처음 시작할 때는 뇌물로 수사가 된 거거든요. 본인이 뇌물 받았다. 그래서 수사하고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말을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정치 자금이 됐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예전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는 이재명 당시에 이제 도지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또 바꿨어요. 이제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게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말을 맞춘 듯이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이분들이 혹시나 검찰의 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아마 민주당은 계속 얘기할 것 같고 김용 부원장도 그 부분을 아마 강하게 지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건 증거예요, 증거. 얼마나 그럼 증거가 있느냐. 정말 받았고 이게 어디로 흘러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잘 찾아내야만 그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가 확인될 거로 보여지고요.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검찰의 회의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네, 중간 점검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은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이렇다는 것이고 저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현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최종 재판을 통해서 윤무죄가 가려지겠죠. 어쨌든 새로운 소식이 그런데 또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선을 이기면 안양에 있는 탄약고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해서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선일보보도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한테 청탁을 했다는 건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안양에 있는 군 탄약고를 이전해 달라라는 청탁을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한테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8억 4,700만 원이 그냥 단순히 건네진 게 아니라 저러한 청탁, 안양 탄약고를 이전해 주는 그런 명목으로 전달된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또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이 8억 4,7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기는 제가 20대 때, 20, 30대 때 예비군 훈련을 갔던 박달교장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그런데 지금은 저 탄약고 자리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실리콘밸리의 이름을 따서 디지털밸리를 세우려고 했고 이 위치가 또 KTX 광명역하고 직선거리로 1, 2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아주 요지 중에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개발된다면 개발이익만 몇 조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서 사업비가 2조 규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부가 파급 효과까지. 그래서 안양시의 아주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고 민간 업체에게 만약 이게 사업권이 넘어간다면 얼마나 이게 더블링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청탁이 물론 말썽이 일자 이게 무산이 되면서 지금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사건의 열쇠를 푸는 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양 탄약고 박달 디지털밸리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게 앞으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또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저는 한 7분웅선까지는 왔는데 검찰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직도 가공의 다리고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증거로 입증을 해내느냐 하는 부분이고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어떻게 될지 영장이 청구가 될지 그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유동규 씨도 그랬지만 프리즈너스 딜레마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수인의 딜레마. 그래서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게 아니야. 결국 현금 메모만 가지고는 공소유지가 어려울 거니까 새로운 증거, 결정적으로 이게 대선 자금,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용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진술을 완전히 붕인한다. 그랬을 때 이것은 뭘로 입증할 거냐. 역시 구속 여부가 또 중요한 8부, 9부 능선을 넘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8억 4,700만 원이라는 돈 규모도 나왔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과정을 거쳐서까지도 나왔고 언제 구체적으로 얼마가 전달됐는지 아까도 나왔고 수법 나왔고 그 돈을 8억 4,700을 준 이유는 과연 이런 탄약고 이전에 대한 이런 청탁 명모가 아니었느냐까지도 나왔고 물론 검찰 수사 단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모든 것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면 뇌물이냐는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져야 될 건데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유동규 씨나 김용 씨 모두가 사실은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이재명 변호사가 지민운동을 한다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던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과 계속 접촉이 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 유동규, 김용 이 두 분 다 제가 듣기에는 재개발 사업 조합장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재명 성남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분들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금전적 이득을 보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많으냐.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그때 당시에 지사 그리고 성남시장이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과 너무나 그 이전부터 지장이 되기 전부터 아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그분을 지금 유동규나 김용 두 분을 하나는 자기의 측근이자 분신으로 썼고 하나는 성남의 뜰의 책임자로 논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자금으로 돈을 받았는지 혹은 이게 뇌물로 받았는지의 성격은 사실은 지금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돈이 그 정도만 갔을까? 대장동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천억대의 돈이 수익이 발생했는데 지금 드러난 건 8억 정도지만 저 정도만 갔을까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유동규 씨도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거 보면 큰 돌 던지면 큰일 나겠네라는 얘기를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그럼 작은 돌이 8억이라면 큰 돌은 과연 얼마일까? 이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은 또 지난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은 이게 허구 그 자체다. 일구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완전히 이건 또 새로운 얘기입니다. 지금 8억 4천 7백은 작년에 받았다는 거고 이건 2014년에도 또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진상이라는 분이 2014년에 김만배 거쳐서 김만배로부터 해서 유동규 거쳐서 5천을 받았다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정진상 씨한테 5천을 건넸다는 진술은 유동규 씨 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도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정진상한테 5천이 건네졌다. 그런데 2014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의 재선을 도전할 때 그 즈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진술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 없는 거 아니냐, 물증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자백은 그 증거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한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범들 사이에 있어서 공범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침해가지고 일치해서 진술을 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거는 시점입니다. 2014년인데 2014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준비할 때고 김용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 준비할 때고 이런 건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장동이 이제 실질적으로 과동되기 시작했던 게 2015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와 그 대장동 사람들이 이미 그때부터 작업을 1억 5천이면 천억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돈이겠지만 2014년도에 그 김만배한테 1억 5천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끈끈하게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에 와가지고 아무리 부인을 하려고 해도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 대장동 사건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제 이렇게 번지고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